유가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국유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다. 827년 흥덕왕 2년 두성이 창궐하였고, 889년 진성여왕 3년 탄잠이 중창하였다. 1047년 문종 1년의 학병이 중수하였으며, 1452년 문종 2년의 일행이 중수하였다. 전성기에는 3천여 명의 승려들이 머물렀으나 임진왜란의 전화로 소실되었다. 그 뒤 1682년 숙종 8년의 도경화상이 대웅전을 보수하였으며, 1729년 조선영조 오면치화와 파봉이, 1760년 보오리, 1776년 미람이 중수하였다. 일제강점기에 반포된 31분사사천령에는 유가사가 동화사의 수반말사로 되어 있어 당시 유가사의 사세가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76년에 대웅전과 용화전을 중창하였으며, 1979년에 중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존하는 당으로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용화전 나한전, 산령각 범종루 천학문 백화당 동산실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맞대 지붕이고, 정면 4칸, 측면 2칸의 2층 누각인 범종루는 취정로로 불리기도 한다. 문화제로는 2003년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제로 지정된 유가사 석조열좌상과 괴불, 3층석탑, 15기의 부도 등이 있다. 이 중 괴불은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가뭄이나 질병, 적권의 침입 등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보만하고 소원을 빌었다 한다. 특히 가뭄이 심할 때에는 괴불의 소원을 빌고 백연사터에서 기호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한다. 3층석탑은 높이 364cm이며, 아래쪽에 있었던 원각사터에서 1920년에 옮겨온 고려시대 양식을 띈 작품이다. 이곳에 있는 15기의 석총형 부도는 도구를 활을 입지 않아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데, 나감다. 월호 휴양당 설청 해백경 수진을, 명확차명, 사옥 영규도경, 풍렬하초세민 등의 부도이다. 부속엄자로는 비군이들의 수도처인 수도엄과, 경상북도의 3대 수도처 중에 하나인 도성암이 있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 육아사 편이었습니다. 제 19장 위험과 행동이 고요하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길 혹 여래가 온다거나 간다거나 혹은 안거나 눕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나의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래는 오는 바도 없고 또 가는 바도 없는 고로 여래라 이름하느니라. 제 30장 이치와 상은 하나다.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작은 뒷글을 만들었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작은 뒷글들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아래길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작은 뒷글들이 실로 본래 존재가 있다면, 부처님께서 곧 이 작은 뒷글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뒷글들은 곧 작은 뒷글들이 아니오며, 그 이름이 작은 뒷글들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삼천대천 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며, 그 이름이 세계이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세계가 실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곧 하나의 합한 모양이 있어야 하나.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합한 모양은 곧 하나의 합한 모양이 아니옵고, 그 이름이 하나의 합한 모양입니다. 수보리야, 하나의 합한 모양이라는 것은 곧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본부들이 그것에 탐하고 집착할 따름이니라. 제 31장 지견을 내지 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길 부처님께서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을 말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아들었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은 곧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이 아니옵고, 그 이름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아니옵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모든 일체의 진리에 법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깨달아 진리라는 생각을 내지 말 것이니라. 수보리야, 법상이라 하는 것은 여래가 말씀하시되, 곧 법상이 아니고 이름이 법상이기 때문일 뿐이다. 제 32장 응신과 화신도 참된 것이 아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했더라도,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보살심을 일으켜 이 경을 지니거나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 더 뛰어나리라. 어떻게 남을 위해 말해주어야 하느냐? 어떤 형상을 취하지도 말고 같으며, 흔들리지 않아, 항상 여유하여야 한다. 그 까닭은 일체의 모든 진리라는 법은 꿈과 같고, 변화는 헛개비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봉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경 말씀을 다 마치시니, 장로수보리와 비구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일체 세간의 하늘사랑과 아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대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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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професс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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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